KF-21 잠정 전투적합 판정 획득 역사적 개거 내년 양산 시작 드디어 개발 구분응선 넘다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양산 착수를 위한 주요 절차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다양한 지상시험과 200여 차례의 비행시험을 통해 항공기 속도, 이착륙거리 등 260여 개의 시험 항목에 대한 검증이 성공적으로 수행됐다며 요구 성능이 충족됨에 따라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후속 시험 평가를 진행해 비행영역 확장과 공중급유 등에 대한 시험을 하고 2026년 최종적으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해 공군에 인도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내년부터 KF-21 양산에 착수하기 위해 5월부터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완료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 하였는데요 오늘 KF-21 보람회가 전투용 잠정 적합 판정을 받은 역사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KF-21 보람회의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은 기본 항공기로서의 거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설계 목표대로 달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디어 국산 전투기 개발의 구분응선을 넘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제기 제작과 시험비행에서 문제점이 없이 기체 안정성과 속도, 이착륙 등의 성능을 충족했기 때문에 조기의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공기 개발에서 만약 주요 항목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었다면 이렇게 조기의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없으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한정 일정이 길어지게 됩니다 과거 T-50의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거의 절반 가격의 덤핑을 친 보잉의 T-7이 개발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아직도 개발 완료를 못하고 헤매고 있는 예를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 항공사 보잉도 훈련기 개발에 2년이나 지연되고 있는데 카이가 최고 수준의 전투기 보람회를 단번에 성공시키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며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과 기술진에게 국가 훈장이라도 주어야 하지 싶습니다 방사청은 5월부터 8월까지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12월에 양산 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며 이어 내년 상반기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후반기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형 보람회 전투기의 생산에 착수할 방침이며 내년도 예산의 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KF-21 보람회 전투기는 시제기 제작과 초도 비행, 초음속 돌파에 이어 복자기 개발까지 개발 과정에서 세계를 계속 놀라게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조기 양산이라는 최종 성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공군의 노후기 교체가 시급한 상황임을 감안하다면 조기 전력화는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내년 양산되는 블록1은 공대공 무장이 장착된 기체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200km 사거리에 미티어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하여 전력화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은 각종 공대공 무장의 완벽한 통합과 에이사레이더 운용, 공대지, 공대함 등 각종 무장을 통합하는 작업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며 이런 조기 양산은 수출에도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동안 KF-21 보람회 참여의사를 밝힌 폴란드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등 여러 나라들과의 본격적인 참여 여부도 금물사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문 물량이 폭주하는 F-35와 F-16의 경우는 제대로 납품이 안되고 있어 10년간 안 팔리던 비싼 라팔까지도 여러 나라들이 구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잠정 전투적 합 판정과 조기 양산 소식은 세계적인 관심을 모을 것입니다 이상 오늘 기분 좋은 소식을 신속히 전해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